자 이제 마지막 관문 여기 나왔으니깐 관문을 통과해야되요 이 미션을 통과하면 이제 아자아자 따요에 자주 나올 수 있어요 이 미션을 통과하면 아자아자 따요에 자주 나올 수 있어요 홍간다랑 같이 미션 간다 미션 간다 오케이 미션을 공개해 주세요 미션가요 미션 이스티구 두타임 스피드 아자아자 따요 띵소 오우야 투타임 스피드 오우야 투타임 스피드 챌린지 accept it or no? 도전! 도전! 챌린? 도전! 자 그럼 다같이 힘을 모아서 아자 따요! 힘을 모아서 아자 따요! 그가? 록! 록! 와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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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필리핀 최초로 2배속 댄스에 성공했어요! 와아! 첫번째는 필리핀에서 2번째는 스피드 리더, 리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죽을때 죽을때까지 죽을때 앨범을 발송했을때 죽을때 스텝 지금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제 체스가 죽을때 제 체스가 죽을때 자세 영상입니다